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 그지같은 진짜 집이 모르는 그런 중전마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신우이는 중전마마입니다. 아니 자기 남편도 있는데 계속 동생만 오지게 부려쳐먹네. 역시 시공창 탈출은 지능순인간가? 원제 남친의 친누나가 동생한테 바라는게 너무 많은데요. 이런 케이스가 흔한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뭔가 그지같고 쎄한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맞나 싶고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에게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구요. 기혼자, 신혼집이 친정이랑 가까워서 일이 없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마찬가지. 거의 매일매일 퇴근하면 바로 친정으로 온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남친은 자기 누나를 지금도 그냥 결혼 전 처녀였던 때처럼 맨날 그것도 집에서 보고 사는거죠. 남친 말로는 잠만 안자지 옛날이랑 똑같아. 결혼을 한건지 만건지 이렇게 그리고 남친에 매영되는 사람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편이구요. 평소 늘 그런대요. 그리고 아내의 친정, 저희 남친 본가죠. 여기도 자주 오면서 꾸준히 왕래를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화목해 보이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함을 느끼는건 바로 이거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친누라가 매일 집으로 오는데 문제는 왔다가 자기 혼자서 자기 집을 못가는거에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대략 한 9시 정도가 되면 신혼집으로 간다는데요. 참고로 친정과 신혼집이 도보로 10분 거리에요. 이거를 늘 동생인 저희 남친이 집까지 데려다줘야 된답니다. 차로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걸어서 데려다주거나. 하지만 남친도 사람이고 지금 이걸 1년 이상 쭉 해오니까 이제는 귀찮기도 해서 에이씨 혼자 가!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이 어이고 좀 데려다줘라! 이러신대요. 그러다보니 어쩔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곤 있는데 뭐 완전 최근에 일을 하선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배려가 의무로 변하는게 엄청 싫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뽐뿌질을 좀 한것도 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는 가기 싫은 티 팍팍 내고 끝내 거부를 하면 부모님이 마지못해 대신 데려다주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래요.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밤끼리고 또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요. 그러니 뭐 신중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요. 물론 아니 이럴 거면 왜 맨날 오나? 지 남편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랑 남친이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남친 폰으로 누나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남친이 어 왜? 이러니까 다짜고짜 야 너 뭐야? 왜 아직도 안들어와? 집에 언제 올 건데? 빨리 와서 니 차로 누나 집에 좀 데려다줘?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 동생이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얼른 집에 와가지고 차로 집까지 데려다달라 이거예요. 물론 남친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내면서 나 지금 술 마셔서 못 가. 아니 나도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뭘 가. 그러니까 아빠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매형한테 오라고 하든 니가 알아서 해. 이러고는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끊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고 아니 괴란하고 여튼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본인 집까지 태워달라고 동생을 기다리다가 이게 언제 오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아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발로 집에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거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몇 달 전에 제가 좀 대놓고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야. 겨울엔 춥다고 데려다달라. 여름엔 더우니까 태워달라. 이런 식이래요. 오만 핑계를 다 내는 거지.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결혼도 안 하고 본인 혼자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이러면 남편을 더 찾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남편 퇴근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마치고 나온다. 그럼 자기야 집에 가는 길에 나 좀 데려가. 이럴 것 같거든요. 아니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남친도 그래요. 지금이야 조금씩 거절을 한다지만 진짜 뭐만 하면 누나 누나였어요. 어 누나가 꽁꽁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가는 중이야. 어 그거 하러 가는 중이야. 데리러 간다. 이런 소리를 해댔고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야밤에 갑자기 뭔가가 먹고 싶은데 배달이 안 되는 거다. 그럼 본인 발로도 안 가고 남편도 안 시키고 반드시 동생을 시켜서 먹는다 이거예요. 참고로 저희 남친 대학원생이거든요. 직업이 없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데 반대로 누나는 직장인이고 돈 잘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차를 동생의 차를 종종 아니 자주 빌려 타면서 기름 한 번 안 넣어줬고 돈도 안 준대요. 답답하잖아. 그래서 아니 바보야 왜 그냥 있어 말 좀 해 이러면 어? 뭐 됐어 그냥 내가 넣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뭐 아 누나 짠순이야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다죠. 어쨌든 자기돈 절대 안 쓰고 뭔가 예약을 본인이 하긴 하는데 그 예약금은 동생 보고 넣어라 이러고 보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싶은 것은요 보통 이런 경우 즉 누나가 직업이 있고 동생이 직업이 없고 또 누나가 결혼을 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나가 동생을 좀 더 챙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벽히 반대야.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이젠 좀 신기하거든요. 아 물론 남친도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자기 누나한테 하듯 저한테도 늘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 걸 당연시해요. 또 제가 뭐 먹고 싶어 자기야 이러면 바로바로 사다 주고 그럽니다. 평소 하는 행동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요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풍경이라서 혹시나 우리 결혼 후에도 자기 남편 말고 동생만 찾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아니 겁이 나고요. 그래서 아씨 내가 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섣부른 생각인 건지 그걸 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주변 기혼자가 없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조금은 멀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리 미리. 사실 남친도 평생 이래 오다가 제가 욕을 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자기 누나 너무 신기하다. 아니 왜 그러고 있어? 나이 서른 넘었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니까 요즘은 그래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구만 이러면서 종종 거절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런 케이스 저는 삶에서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는 기혼자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역시 아닌 건 아닌 걸까요? 댓글 1번 장난해요? 흔하긴 뭐가 흔해? 이런 정신나가고 완전 귀지 같은 건 내 살다 살다 처음 보는구만 아니 님도 알고 있잖아요. 뭘 물어봐. 현실 단면은 뭐? 야! 니가 사다 쳐먹어! 이거 아니면 미친 야! 넌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이거죠. 다른 건 없어요. 2번 예를 들어 과거에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집에서 공주처럼 오구오구 컸고 남친은 이와 반대로 알게 모르게 차별받으며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한마디로 누나가 그 집안 실세인 것 같아요. 쓴이 결혼하잖아요. 그 집 같은 시자질을 오지게 당할 겁니다. 부모도 그래 자기 딸내미 성격 뭐 같은 거 잘 아니까 그냥 아들한테 아이고 니가 좀 해줘라 이러는 걸로 보이고요. 저도 미혼 남동생이 있는 결혼한 누나인데 동생이 저를 데리러 온 거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즉 결혼하기 전에 어떤 비오는 날 하루는 미친 사람이 따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했더니 이날 이후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어? 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데려오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임신 막달에 친정에서 지냈거든요. 하루는 친정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시댁에 음식을 받으러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임산부 혼자 다니면 위험해 이러면서 딱 한 번 따라온 거 외에는 없어요. 저 여자 너무 이상하고요. 또 유별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닌 걸 알면서도 피곤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맞춰주는 거라고 한마디로 지랄 같다 이거예요. 결혼하면 쓴이도 남친누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할 거예요? 3번 남친 부모가 중전마마를 낳으셨네. 아니 만드신 거네. 그러니까 니 남친은 노비인 거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럼 쓴이는 자동으로 무수리가 되는 겁니다. 4번 과거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하나 쓴이의 미래만큼은 정확히 보입니다. 남동생이 결혼 후에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니 탓이 되는 거야.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100%야. 5번 남편에게 아무 말 아무런 요구를 안 하면서 무조건 자기 동생만 오지게 부려먹는 걸 보니까 이건 아주 어릴 때부터 동생을 만만히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하처럼. 그러니 결혼하면 시자질 엄청 할 거고요. 나 같으면 당연히 이 결혼은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끝낼 거예요. 물론 남친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고통 저는 죽어도 싫어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6번 뭔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가족들 모두가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저 여자가 미친거지요. 7번 뭐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나는 내 동생한테 저런 거 시켜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끼케봐야 야야 빨리 이리 와봐 큰일 났어 어 온 김에 불 좀 꺼져 그냥 이게 전부지 물론 이것도 욕 오지게 처먹고 가끔 재수 없는 날이면 옆구리 빵구나요. 그렇죠. 8번 헐 헐 이거 완전 우리 시누이 이야기네 집에 에어컨 에어컨 수리할 때도 키사랑 둘이 있기 싫다며 내 남편을 불러 제끼고 또 가족여행 가서도 마찬가지 따로 자는 거 무섭다고 우리랑 같은 방을 썼어 미친 쓴이 결혼하잖아요 뒷목 잡을 일 엄청 많을 겁니다. 9번 그 집안은 누나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어지간하면 연애만 하고 대충 발을 빼세요. 그리고 네가 남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10번 친구가 내 친구가 저런 신호위 때문에 미치려 했었고요. 맨날 이혼을 만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엄청 말리 이사 갔어요. 톡 하면 불러내고 전화하고 빨리 결정하세요. 근데요 저런 집안에 시집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포기해요. 11번 그러니까 이 집구석은 딸내미가 대장이군요. 쓰니 명심하세요. 시댁이 화목하면 며느리만 고통받습니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명절에도 먼저 와 있을 거고 휴가 같은 것도 끼어들고 외식을 할 때도 시부모와 한몸이며 또 지가 아프면 병원도 대신 데려가 달라고 할 것이고 아이가 있다 그럼 봐줘야 해요. 정말 다채롭게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살아봐요. 남자가 자기 주관 확실하다면 좀 모르겠지만 뭐 니 남친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대답할 맞아요. 지 당근 거래하는 걸 동생한테 부탁 아니 명령질 해가지고 밤낮으로 운전시켜 찾아오라고 시키더라고 진짜 규지 같은 년이고 얘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너무 싸워서 그래서 결국 파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인간 아니죠. 듣기로 아직도 그러고 산다는데 미친 것 같아. 이거 뭐 완전 핑프네 핑프 핑거 프리세스 손가락으로 시키면 다 해야 되는 막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 때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목에 제가 지능은 아니 탈출은 지능순위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혼미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요.